안녕. 하.. 하..세요. 안녕.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찐친1인의 이름을 적어. 와.. 진짜? 내가 커플이 되고 싶은 찐친1인? 아.. 어렵다. 아.. 아 이거 뭐. 난 보냈어. 여러분 저는 머니 캐쳐가 불 꺼줘! 불 꺼줘! 누가 와서 꺼줘! 안 내면 진다, 카우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이럴 때 전화할 사람이 있지 워쌉? 응? 불 좀 꺼줘! 불 좀 꺼줘! 아, 불 꺼줘! 야, 미쳤나? 잘 자! 야! 불 꺼줘! 불 꺼주세요!